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 구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공병호TV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체의 치아의 암흑기로부터 시작해서 군사독재의 시절을 넘어서 민주화의 긴 도정에서 항상 한국 언론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전선거 의혹에 대한 건도 해결 과제였지만 약속이라도 한듯이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침묵을 지키는 것은 특히 조중동행을 중심으로 한 신문들의 침묵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중앙조선 동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긴 방현 기자의 특정 부역의 표소 분류기 이상했다는 기사는 훗날 한국 기자들의 긴 침묵을 깨뜨린 기폭자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사가 큰 몫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아마 평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개표 조작 의혹 사건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김방현 기자의 제목에 주목하게 됩니다. 참관위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여 개표소 분류기 이상했다. 선관위 관계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계 이상 없다. 분류기가 등장하고 기계가 등장하는 부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개표소 내부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기기들이 바로 분류기, 개수기, 그리고 제어용 컴퓨터 등입니다.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의 심청 취재가 앞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파헤치는데 상당한 단수를 제공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좀 소상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출처는 중앙일보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사전투표 용지였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일했던 개표 참관인들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정한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들어있다.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1번 후별포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재검표를 하면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또 2번 후보표는 유독 많이 재확인용 미분류포로 분류됐습니다. 주로 사전투표 용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관찰기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개표기에 주목해야 된다. 참관인 A씨에 따르면 후보별 덕표수는 제2개한부에 있던 개표 3원 사회복무요원의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번 후보가 2번 후보보다 지나치게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관인 A씨는 노트북 화면에 냈던 덕표수는 더불어민당 박수연 후보 1번이 180여 표 정도를 얻어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를 100표 가까이 앞섰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정언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참관인 A씨인데 노트북 컴퓨터를 다루는 개표 3원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집계한 투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개표용지를 보니까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정언을 하는 겁니다. 한편 참관인 D씨는 관내 사전선거와 관내 사전선거 투표지를 언면 단위로 개표했는데 1번 후보의 득표함에 2번 표가 쌓이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게다가 2번 후보는 위독 재확인용 미분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참관인 A씨와 참관인 B씨의 관찰기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항의에서 분류기를 재가동해서 2번 후보의 표를 언면 단위별로 많게는 30장에서 60장씩 되찾아봤다. 이런 현상은 사전투표지를 개표할 때 자주 발생했다. 그런 개표기가 워낙 빨리 작동해서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 조차 알기 어렵다. 분류기가 사전투표용지와 당일투표용지를 구분해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QR코드가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유독 A당 후보, 1번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는 그런 표도는 대부분이 참관인들이 정언합니다. 사전투표용지였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언이 나옵니다. 참관인 A씨는 개표를 다시 해야 한다 했고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주장을 수용했다. 결국 투표용지 415장을 다시 모아 분류기로 재검표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언이 나옵니다. 참관인 A씨는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끄다가 켠 다음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았다. 재검표 과정에서 1번 후보에 엄청나게 쏠렸던 표가 다시 2번 후보로 빼앗겼던 표가 훔쳐갔던 표가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재검표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끄다가 켠 다음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았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끄다가 켠 다음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았다.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59표, 미래통합당 정진수 후보 170표, 정후보가 11표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가 난 표가 이렇게 100표 가까이 앞서던 것이 역전해가지고 오히려 100표 뒤떨었던 사람이 11표 차이로 앞선 겁니다.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가. 분류하는 과정에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단서는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에 있었다. 분류기가, 개표기가 이렇게 코드를 통해가지고 제어용 컴퓨터에 연결돼 있습니다. 3,504명의 개표 요원들이 이번에 활동했습니다. 제어용 컴퓨터 안에 뭔가 소스 코드와 알고리즘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심은 일 처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겸표를 하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옥산면 개표 데이터만 지운 것일 뿐 컴퓨터를 재부팅한 것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언입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그런데 실제 투표 형제는 기표 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재확인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이상 높아지기도 하며 기계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기계에는 이상이 없죠.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지 않았다.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지 않았다. 그 점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선관위의 소속 공무원 전이라 개표 요원들조차 컴퓨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컴퓨터가 이상이 없죠. 화두위원회는 멀쩡하죠. 그 안에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예상을 못할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개표 요원들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관되게 내부의 모두 전자기기들 분리기, 개수기, 제어용 컴퓨터 등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그동안 강조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분리기, 개수기, 제어용 컴퓨터 등을 계속해서 의심해왔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게 그 전기, 전자장비 가운데서 통신장비를 장착하고 있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습니다. 참관인들은 전자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을 토로합니다. 개표기가 이상하다, 개표기가 이상하다, 개표기가 이상하다. 또 다른 참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표기 전원을 끄고 난 다음 다시 부팅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한다. 개표기 전원을 끄고 난 다음에 다시 부팅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분류기를 처음 가동시킬 때 그 제어용 컴퓨터, 분류기를 제어용하는 제어용 컴퓨터에서는 분류기를 처음 가동할 때 제어용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그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서버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처음에 연결해보는 거죠. 연결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끊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공식적인 홍보자료에 따르면 내부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 등록한다. 그 이후에 이제 기계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역해 표소 분류기가 이상했다. 기계 이상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분류기, 분류기와 분류기를 제어하는 컴퓨터에 의심의 눈초리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받았던 것이죠. 다운로드를. 뭘 받았냐. 뭘 받았냐. 내부 전산망에서 뭘 받았냐.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았다는데 그게 기초 코드가 뭐냐. 뭘 받았냐. 뭘 받았냐. 뭘 받았냐. 바로 그곳에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김방연 기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일종의 탐문조사 형식의 기사를 보는 순간 그동안 치료하게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딱 감을 잡은 거죠. 다른 가능성도 문을 열어뒀습니다마는 단서를 정확하게 포착한 겁니다. 단서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개표 현장에서 무엇이 진행됐는지. 어디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심정과 가설을 갖고 있으나마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5월 14일자 중앙일보의 김방연 기자가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5월 14일에 방송됐던 개표 참관인 현장정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보시고 이상K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표 도덕질을 당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끝까지 사퇴를 방관하게 둘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너무도 배신감이 느껴지고 답답합니다. 투표한 보존기간도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저러고 있다니 이준석이는 지가 재개표하면 이길 텐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황교안, 나경훈, 오세훈, 김진태, 심재철 등 외들철이도 지지한 국민들을 답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움직이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것이죠. 김세연이란 다선위원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거의 자유당 시절 수준이 두고만요. 무슨 조작이 있는가? 나이를 상대적으로 보면 적은 편인데 시대인식은 홍보시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의도 연구원에서 나온 비공식 보고서라는 것이 언론에 약간 비춰졌는데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통합당은 웰빙당과 꼰대당으로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 길에 에구전 백성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차려준 밥도 제대로 챙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상 K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실 수 있고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공병호의 자기경영이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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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